자 국정 지지율은 왜 하락합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냐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해결했을 것이다 그저 열심히 할 뿐이다 이게 답이야 이걸 지금 답이라고 해 완전히 이거 내가 이거 영상을 안 봤는데 그냥 신경질적으로 묻지마 나한테 묻지마 언론 너놈들이 우리 울어뜨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언론 탓하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해결했을 것이다 야이 맞아 어느 정부나 너같이 시작하자마자 지지율을 폭락하면 누구든지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해요 물론 해결책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겠지 대표적으로 지금 이명박이랑 많이 비교하던데 이명박이 광우병 집회가지고 겁먹고 도망가다가 아침이슬 부르고 생쇼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명박이는 광우병 때 나 아침이슬 불렀어요 쇼를 해서 17%대 지지율을 50%까지 올렸어 1년 만에 그건 뭐냐 이명박이의 그다시 판단은 이명박의 리더십은 불도저다 불로죠 통계천 만들고 거속도로 만들고 그게 아니고 아침이슬을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진보적 감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생쇼를 해가지고 50% 올렸다니까 물론 그 생쇼의 부작용으로 나중에 또 추락했지만 그러니까 대충 참모들이 모여서 맞아요 언론이 비판한 거 좀 보고 10억을 봐 10억을 그거 보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 자 내가 몇 개 짚어줄까 선언해 다시는 내 임기 중에 김건희 나대는 거 없다 어떤 경우도 김건희가 나대지 않게 대선 고약 때처럼 내조에 머무겠다 선언해 당장 5% 오른다 5% 올라 두 번째 강신업 김건희 팬클로 해체시키겠다 5% 올라요 이거 다 물어봐 윤석열이 너 시장바닥 안 가나 요즘에? 너 대청 해수욕장 갔다며 거기 가서 다 물어봐 국민들에게 김건희가 그렇게 밉상입니까? 한번 물어보라니까 국민들에게 10회 7명이 정상적인 여론조사에서 10회 7명이 김건희 입닥치라는 얘기 아니야 그것만 해도 30%대 지지를 유지한다니까요 뭘 언론 핑계를 대 김건희가 핵심인데 그 두 번째 먹방 쇼 하지마 백화점 쇼 하지 말고 극장 쇼 하지마 그냥 집에서 자고 있어 그냥 괜히 시내에 왔다 갔다 하다가 길막히게 하지 말고 바닷가 왔다 갔다 길막히게 하지 말고 조용히 집에 누워있어 그냥 주말에는 나대지마 나대지마 그러면 또 5% 올라가요 쉽게 얘기하면은 도어 스태핑 하지마 기자들 앞에서 이딴 말 떠들지마 이딴 말 쉽게 얘기하면은 너 윤석열이하고 김건희 둘만 안 보이면 40%까지 올라간다니까 너희 둘만 안 나타나면은 얼마나 국민들이 니네를 밑상으로 보면은 니네 꼴 보기 싫으면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한 두 달만 나타나지마 조용히 그러다가 이제 국민들이 좀 잘 잊어버리잖아 그때 조용히 나타나 그러면 40% 된다 이거를 무슨 전문가가 필요 없어요 다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인사 문제 그런 거 다 사과해 아 내가 잘 몰랐다 이런 거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미안하다 사과해 이명박도 5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 단지 윤석열이가 안 할 뿐이지 왜 윤석열이 머릿속에는 내가 왕인데 김건희가 왕비인데 어떻게 이런 백성 따위가 왕과 왕비가 좀 놀겠다는데 왜 시비 걸어 이거잖아 지금 네 마인드는 지금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이명박도 한 걸 왜 못하냐 네 주변에 있는 놈들 전부 다 이명박 측근들인데